아우 피곤한데 빨리 집으로 좀 돌아가야겠다 아우 집가서 유튜브 좀 봐야지 아 날씨 좋다 어? 아 아니 뭐야 지금 저 저기 오 저기 보이는 저 괴물은 어라? 어디서 많이 본 괴물 같은데 오케이 그렇다면 꼬부기관들 영상의 좋아요 눌러서 앞에 괴물이 어떤 괴물인지 확인하는 걸 도와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꾹 아우 그렇소 그러면은 내가 직접 저 괴물한테 다가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으니까 으 좋았어 카메라 드론 오 카메라 드론으로 저 괴물이 정확히 어떤 괴물인지 확인 확인해보는 거야 그렇소 오케이 이렇게 조심히 으 여기 있는 괴물한테 다가가서 웃음을 확인해보면은 어 어라? 아니 뭐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괴물 으 옆모습 옆모습만 봤을 때는 정확히 어떤 괴물인지 조금 헷갈렸는데 이렇게 정면에서 모습을 확인해보니까 이 괴물 친구는 트레인히터 으 기차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잡아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인 트레인히터잖아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으 저기 보이는 트레인히터 어 어우 저 녀석이 어 어우 왜 저기 앞에 으 저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실행하면은 저 녀석을 좀 제압해야겠지 좋아 그러면은 강력한 괴물 제압용 샷건 샷건으로 트레인히터를 제압 제압하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조전하고 트레인히터의 옆을 공격 어? 아니 뭐야 트레인히터? 어? 아니 아야 아니 뭐야 여기는 으 지하철 어라? 지하철이나 귀차 아닌거같은데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거지? 분명히 트레인 히터한테 공격 공격당하면서 트레인 히터 몸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는데 어 그렇다면은 설마 지금 여기 지하철 기차 안이 트레인 히터의 몸속인거야 어 그러면은 여기 문 문을 오케이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고 좋아 좋아 여기 어 여기도 열리지가 않는 모습 아니 뭐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문을 한번 괴물 제압용 샷건으로 공격 공격하면은 어? 아니 괴물 제압용 샷건으로 공격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? 아니 이거 왠지 여기 트레인 히터 몸속에 오래 있으면 안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갈 수 있는거야 좋소 그러면은 저기 보이는 저 문 저 문에 한번 괴물 제압용 샷건이 아닌 오케이 어 괴물 제압용 미사일 으 괴물 제압용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오 괴물 제압용 미사일 아 아니 괴물 제압용 미사일을 발사해도 완전 멀쩡하네 좋소 그러면 한번 여기 앞으로 가볼까 하는데 어라? 아니 여기에 뭐야 뭐라고 적혀있는거야? 2 더하기 3? 어 2 더하기 3은 당연히 어 오 아 오지 으 추웠어 오 어? 오 아니 뭐야 으 문이 갑자기 이렇게 열렸잖아 어 오 아니 그런데 여기 이 칸에는 왜 이렇게 죽고 싶어 기생충 기생충이 많이 있는거야 오 오 좋았어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으 괴물 제압용 샷건으로 오 오 전사삭들 아 치압 치압 오케이 오 치압 받는거야 으 오 좋았어 으 추구시스 기생충들 모두 다 치압 치압 받는대 성공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추구시스 기생충이 튀어나온거야 오케이 오 오 뭐야 여기 칸에 있는 추구시스 기생충을 제압하니까 이렇게 예쁜 문이 열린 모습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으 다음 칸 다음 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뭐야 지금 저기 다음 칸 다음 칸에는 프릿지엄 아주 반전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프릿지엄이 저렇게 세마리 세마리 나 있잖아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으 짜 녀석들 어우 짜 녀석들을 제압하기 위해 오케이 여기 가네 이렇게 으 미사일을 배치 배치한 다음 좋았어 여기서 이제 오 문 으아 문을 열고 좋아 좋아 어 프릿지엄을 부르는거야 프릿지엄 한번 여기로 와보라고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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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았어 프릿지엄 제 제압 오 제압하는데 성공 아니 그런데 여기 트레이터의 몸속 오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아 괴물 괴물들이 많이 있는거야 축구시스 기생충부터 프릿지엄까지 아 좋아 그러면 이제 다음칸 다음칸에도 또 괴물 괴물친구가 이 있을까 했는데 아니 뭐야 괴물이 아닌 어 이렇게 레이저 오 레이저가 있는데 오케이 여기 보이는 레이저를 피해서 으 저기 문까지 가면 되는건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오 이렇게 좀 앉아서 통과 통과하고 그 다음 그 다음은 오케이 어 이렇게 엎드려서 으 통과 통과 좋았어 여기는 오 그냥 앉아서 통과하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여기는 또 이렇게 엎드려서 통과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오 레이저 전부 다 통과하는데 성공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이제 오 다음 어 아니 뭐야 여기는 아무런 괴물이나 함정 함정이 없는건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다음 칸 어 어 아니 뭐야 여기가 끝인데 아니 뭐야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저 저기요 아니 뭐야 이 사람 왜 아무 말도 안하는거지 어 아니 뭐야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사람 어 빨갛게 빛나는 사람 괴물이 이렇게 열쇠 열쇠를 떨어뜨렸는데 어 여기 보이는 열쇠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여기 어 아니면 여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그러면은 설마 어 저기 저 끝에 있는 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건가 어 좋았어 그러면은 다시 어 엎드려서 조심히 오케이 일단 레이저 통과하고 으 좋았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아 빠르게 뛰어서 오 앞에 있는 문 문을 열어보는 거야 좋았어 어 아니 뭐야 갑자기 문이 빨갛게 빛나면서 어 어 어 아 아 아 야 아니 뭐야 지금 지금 나 드디어 어 트레이터 몸 밖으로 빠져나온 거야 오케이 아니 그런데 지금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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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터가 나를 뱉어내긴 했지만 오케이 제압되지는 않은 모습 어 그런데 저 녀석 조금 전에 내가 괴물자압용 샷건 샷건을 발사했을 때도 제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압해내는 거야 으 거북이 넌 혼자가 아니야 어 아니 뭐야 지금 이 목소리는 누 누구지 어 어 뭐 아니 뭐야 너희는 브리치완 어 너희들도 조금 전에 트레이터 트레이터 몸속에다가 빠져나온 거야 그래 거북이 너가 아니었다면은 우리들 저 녀석 몸속에 영양 있을 뻔했다고 하 그나저나 조금 전에 너를 공격한 건 정말 미안해 저 녀석 트레이터 몸속에 아주 오랫동안 있다 보니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저 녀석 의지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 그나저나 일단 저 녀석 저 녀석은 우리 셋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공격 공격할 테니 너는 기회를 틈타서 저 녀석을 제압 제압하라고 어 알겠어 브리치웜 어 어 오케이 지금 브리치웜이 어 트레이터한테 달려가서 맨 공격 으 아주 무시무시한 얼굴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끈적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 아니 그런데 역시 트레이터 으 무시무시한 기차 괴물답게 뿌름뜯기 불어뜯기 공격으로 브리치웜 괴물들을 어 엄청나게 공격 공격하고 있어 으 조석 그라마는 어 지금 저 트레이터 으 트레이터가 브리치웜과 싸우느라 정신없을 때 좋아 어 어 어 어 괴물 잡뇽 기관총으로 제압 제압하는데 성공 어 브리치웜 너희들은 괴 괜찮아 어 거북이 아주 타이밍 좋았어 아몰뜨면 또 잡아먹길 뻔했는데 덕분에 살았다고 에이 아니야 나도 너희들이 없었으면은 트레이터를 제압하지 못했을 거라고 오케이 좋았어 아 뭐라 거북이 뒤에 어 뒤에 어 아니 뭐야 주코시스 기생충 어 어 어 다 다행이다 아니 뭐야 맞다 주코시스 기생충도 트레이터 뭐 몸속에 있었었지 어 아무튼 하면은 큰일 날뻔했네 그래도 역시 브리치원 으 너희들 역시 강력하구나 에 아니야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거북이 어 브리치원 자 잘가